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파일들 중에 특히 PC파일을 하시는 분들, 디지털 음원을 가지고 음악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대별로 아직도 비닐판을 듣는 분도 계시고 CD를 듣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대세가 PC파이어에서 대부분의 소스들은 디지털 소스로 가지고 있고 옛날처럼 버튼을 눌러서 판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게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요즘에는 대부분 PC파이로 하니까요. 저도 100% PC파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PC파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음원들의 형태가 너무 다양한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 음원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전환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튠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AAC 코덱만 사용을 하고 플락이나 이런 파일들을 아이튠즈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음원들을 다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DST나 SACD 같은 슈퍼 CD로 녹음이 되어 있는 아주 대용량의 음원들은 또 대액이 오래되거나 수준이 낮거나 혹은 컴퓨터 사운드 카드로는 플레이를 하기가 스펙이 오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DST 파일을 플락으로 전환을 하면 또 무난하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디오의 음원의 형태를 전환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제레코드3라는 건 영국의 조그만 회사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이 프로그램은 10유로 달러로 15달러를 내면 평생 회원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을 구매해 가지고 지금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코덱이 MP3, MP2, OGG, WMA, 플락도 있고요. 웨이브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현존하는 오디오 포맷이 다 전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튠즈가 사용하는 알락이나 AC3, 또 AIFF 같은 DSE의 다른 파일들 M4A, AAC, 그 다음에 몽키오디오의 AP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ST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음원들의 다른 포맷 형태로 인코딩하는 역할도 하고 혹은 Q라는 형태로 해서 CD 한 장이 하나의 파일로 요즘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음원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분리해 가지고 추출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혹은 CD 한 장을 병합해서 한 개의 Q 컴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동이 수월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한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말들도 다 지원을 하지만 한국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하고요. 일단은 작동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폴드를 눌러서 추가 간단히 눌러보시면 바꾸고자 하는 그 음원이 있는 폴드. 여기 테스트 곡 있죠. 이걸 선정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음원들이 다 지금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DFF로 DST 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총 8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요. 이 4개가 보시면 DST 파일도 이걸 해야 되는군요. MP3 파일, WAV 파일, AP 파일 그리고 이것도 DST 파일이네. 이렇게 하면 플락하고 AP, WAV 파일, MP3를 대표적으로 이 4곡을 한번 전환을 해 보겠는데 이 음원을 DST 파일로 업그레이드해서 용량을 확대하는 인코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에도 나왔지만 한번 손실 압축이 된 MP3를 업그레이드 된 스케일로 리코딩을 한다고 해서 손실된 음원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손실로 압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WAV나 AP, 플락 같은 것들은 원음 손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DST 파일로 변환을 하면은 용량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고요. 그 늘어나는 것 중에요. 예를 들어서 무손실 음원을 20메가로 갖고 있다가 200메가 10배로 샘플링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기존의 20메가를 재생하는 기계의 소리와 200메가를 재생하는 기계의 소리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이런 업 샘플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네 거의 다 됐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아까 테스트 곡에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DST 스트림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론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음은 19메가 정도의 플락 파일이었는데 업 샘플링을 했더니 DST로는 220메가가 됐습니다. 다이렉트 스트림 디지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210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정밀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음원들을 더 정확하게 재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포맷 전환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